원룸 주차장에서 주변 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주차를 한 차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에서 통로를 막거나 이중 주차를 할 때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어떤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차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폐 주차 때문에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지난해부터 경북 영천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원룸 주차장이 차량 4, 5대 정도 겨우 들어갈 만큼 좁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좁은 원룸 주차장에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주차를 하는 차주가 있다는 점인데요. A씨가 첨부한 사진 속 흰색 차량은 주차선에서 훨씬 앞으로 나온 채 세워져 있고요. 심지어 앞 유리에 연락처도 적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A씨는 결국 택시를 타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원룸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차량 견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